수원의 월드컵 오늘은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 나와있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영상을 찍으러 나왔냐면 여기 옆에 최디나리는 친구가 한 명 있는데 골키퍼 유망주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랑 좀 역동적인 그런 장면을 간단하게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얼굴 찍으면서 말까지 하면서 촬영하는 게 처음인데 좀 어색하더라도 조금 좋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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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